모든 동작이 푹 overdrive 억지 완전 엄청熱 음.. 애쉬 봐야 될 거 같아 죽었구나 애쉬 오케이! 유튜브 분들 반갑습니다. 레고입니다. 잘생겼죠? 그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몬도를 상대로... 어 뭐야? 안 맞고 있네? 와우! 채팅 치던 타릭. 즉시 사망. 아, 막 보니까 신기한가 봐. 타릭이 자꾸 막 어제랑 똑같이 한다 하면서 자기 유튜브에서 본 것 때문에 신나있어. 웃기네. 그쵸? 타릭 한 14살, 13살 이럴 것 같은데? 아닌가? 한 몇 살쯤 되려나? 궁금하네. 또 근데 롤 실력은 있나봐. 그래도 다이아 잡히는 구간에 있는 거 보면 플래티넘 다이았네. 어디보신... 못 잡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는? 사줘야겠다. 뭐냐고. 타릭... 타릭 나이 맞추기 해볼까? 님들 타릭 몇 살일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알려줄 것 같은데. 피해주고. 타릭 몇 살일까? 나이 맞추기 해봐야겠다. 나는 14살일 것 같아. 몇 살일 것 같아? 타릭? 중3일 것 같다고? 그래? 물어볼까요? 뭐 14살? 17살? 성인이라고? 성인이면 그건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성인이면 살짝 문제 있는데? 나이스. 빠졌다. 아... 풀 쓰겠지? 아 라인 좀 애매한데? 끊어서 먹어야겠다. 이거 그냥. 박히거든요 라인? 아 뭐야? 나 죽었나? 아 뭐야? 괜히 먹었네? 아 잠깐만. 라인 경험치. 아! 괜히 했어. 슈벌. 괜히 먹었어. 이것도 안나와. 뭐야? 나 뭐했어? 개 손해봤어. 타릭님. 몇 살이에요? 궁금. 약간 나이. 약간 언어 선택 비슷하게. 타릭 라인 전하느라 바쁘네. 피아즈? 피아... 맞아즈? 아씨. 피아즈? 아! 아씨. 누가 보면 일부러 맞는 줄 알겠네. 타릭님. 몇 살이에요? 궁, 궁금. 저. 스물 두 살입니다. 와아. 대, 대반전. 다. 와아. 대, 대반전. 문제 있다. 형. 진짜로. 나. 방송 많이 봤어. 어쩌라고. 그래? 형 몇 살인지. 알아? 많이 봤다면서 그것도 몰라? 맨날 말하면 하루에 한 번씩 말하는데? 아우. 일로와.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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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봐봐. 몇 살인지도 모르네. 고치를 먼저 한 번 번져보는. 아닌가? 싸인이 어긋나서 그런가? 내가 넘기기 먼저 바로 써줄걸 그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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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나? 잡았다. 좋아요. 게임이 차곡차곡 곱창나고 있스. 하아.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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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안 돌지 않나 아직? 공컬 좀 길텐데. 아... 깨끗을까 아니... 아이 문노 템 좀 봐 우리 AP 비중 높다고 저렇게 템 샀어 아니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조개를 사겠다 허헣 뭐야 이거? 그브가 붙어갔거든요 이거? 아... 아... 못잡겠네 까비 아... 최악이다 안보여 아... 너무 대놓고 박았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망하는 각인데? 이즈리얼 와... 근데 이즈리얼 템이 어... 나왔다 무라마나 이거 이것도 좀 터뜨려야 될 것 같고 2코어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상대가 지금 2.8코어니까 그치 뭐 적응용 투구 가겠죠? 뭐냐 이건? 아니 씨... 나 어이가 없어버리네? 딜 안되나? 아... 조졌다 이거 죽은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아니 이 판에 좀 여건이 잘 안나와서 그래 이게 보이는 거랑 다르게 여건이 잘 나오는 판이 있고 좀 안나오는 판이 있는데 이 판은 약간 나 칼빵 맞았어 팀한테 그냥 치자 이거 그냥 게임... 답이 안보인다 연약도 사야겠다 아 여건 말고 여건 여건 아니 여건 말고 원래 진파는 그냥 바론 치는게 최고거든요 아 삐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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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는 이쁜데 교도는 이쁜데 교도는 이쁜데? 나이스 뭐냐고 나이스 나이스 게임 다 비벼다 이거 내가 이렇게 깔라 아아 살려줘 살려줘 W 어떻게든 해봐 아 뭐라도 해봐 우리팀 압궁 쏴 뭐냐구 엉 일로와 아우 애쉬 애쉬는 흰색 레이스 입고 있네요 W 안되죠 보라쩌 남기기 야잇 때렸죠? 와 심지들 평타 때리는거 강해보여 흫 아 뭐야 어 오오 나이스 죽겠다 상대가 우리가 쳤듯이 또 치네 아 나 끝까지 칠거 같은데 음 애쉬 봐야될거같아 죽었구나 애쉬 아 아 이게 스턴이 같네 죽박이 바론 뭐야 너는 딱대 데이터하실? 데이터하실? 앙 죽을뻔했네 바론 막타 지금 어 아니었네 음 이제는 진짜 안하네 얘부터 잡을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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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쥬 쥬쥬 아니 이거는 탁 아니 애들 아니 좀만 싸우는데 아니 오케이 일단 보좌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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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얼굴 이걸로 마무리 쥬쥬 하하하하하하